홍자가 불러서 장렬히 장사하겠습니다 고! 장렬! 마무리하는 자! 뒤지어! 우리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혼자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자! 컴온! 에이! 이 전도 지금 당장은 없고 젊은 것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많은 날 내 덕에 호강할 너의 모습 그려봐 미쳐야 본전 아니겠니? 네 인생 걸어보렴 영화 다른 도사 그렇게 여러 개 찾아다닐 것 없어 두고 봐 이제부터 모든 게 멋대로 뜻대로 맘대로 잘 풀릴 걸 손 눈샘 치고 날 믿고 따라줘 네가 보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게 전부는 아니야 머지않아 열릴 거야 나의 전성시대 갈 길이 멀기야 서글픈 나는 지금 맨발의 청춘 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가자! 가자!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저는 내게 제 몸은 제 나를 지켜보면 돼 나 언젠간 너의 앞에 이 세상을 전부 가져다 줄 거야 띄아앍! 그날까지 참는 거야 나의 꿈을 위해 길고 짧은 건 돼 봐야지 지금은 비록 내가 보살 건 없지만 나도 하면 내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벌써 포긴 왜 해 그렇다면 이건 사랑도 아냐 이 감옥은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게 전부는 아니야 아 이래서 둘이 부르는구나 뭔지 알아 열릴 거야 나의 찬상시대 달빛이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굴 맨발의 정춘 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야 가자! 간다! 그저는 내 곁에 머문 채 너를 지켜보면 돼 난 지금 간 너의 옆에 이 세상을 전부 이 정도면 지켜먹어도 됩니다 올지 있는 건데 짬부 가진 건 하나 없이 범진다지만 나 전부 떨린다여 내 꿈을 이룰 거야 간다! 가자! 아 와 나나나나나나나 어차피 인생은 한 번에 멋진 토마카 같은 거 어! 참 남발에 땀나도록 뛰는 거야 내 청춘을 위하여! 와아아아아! 아! 아! ação민 아! 아! 감사합니다.